2번 문제 원통 도체 내부 인덕턴스는 몇 헨리인가? 동축 케이블이라고도 하고요 이건 어떻게 그리냐 이런 식으로 원 기둥이 있는데 이게 뚫려 있는 거예요 여기 부분 조그만 원 A라고 할게요 그런 다음에 큰 원 중심으로부터 이만큼 된 거 이걸 B라고 할게요 그러면 공식이 두 가지가 나와요 L, I, L, O I는 IN 안에 있다 내부의 인덕턴스다 O는 OUT 바뀌다 외부의 인덕턴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L, IN 이거의 공식은요 뮤, L, 8파이 단위는 헨리 이거는 2파이 분의 뮤, L, LN 로그에서 배웠죠? 이거 LN, A 분의 B 헨리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내부 인덕턴스이기 때문에 이 공식을 쓰는 겁니다 근데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안 나오네요 그리고 여기는 뮤 투자율이 들어가 있어요 투자율은 뭘로 쪼갤 수 있죠? 투자율은 뮤0, 뮤S 뮤S는 뮤R로도 쓰여요 그때그때 달라요 출제위원도 계속 바뀌니까 뮤S라고 쓰는 사람도 있고 뮤R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비투자율 둘 다 비투자율이라는 걸 알아둬야 돼요 이건 비투자율 뮤0는 공기 중에 투자율 진공 중에 투자율 공기, 진공 똑같은 말이에요 투자율 그래서 투자율 안에는 공기 중에 투자율 그리고 비투자율이 합쳐져 있다 그래서 여기는 뮤S가 있으니까 이것도 뮤S로 바꿔봅시다 그리고 10-7 10-7이 보이는 순간 아 이거 진공 중에 투자율이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뮤를 바꿔봅시다 뮤 를 바꾸면 뮤0 뮤S가 뭐예요? 비투자율 뮤0는요? 뭘로 바꿔주시죠? 4π 곱하기 10-7 이게 뮤0예요 뮤S는 비투자율이 그냥 나와있으니까 그대로 넣어주고요 이렇게 8π를 해주면은 약분해봅시다 이건 계산기 돌려도 안나오죠? 8π, 8π 날아가고 여기 2가 남겠네요 그러니까 2분의 1 2분의 10-7 뮤S인데 여기에 맞는 모양으로 바꿔주면은 밑에 분모에 있는 걸 유리식의 성질에 의해서 2분의 1로 뺍니다 2분의 1 10-7승 뮤S 찾아봅시다 2분의 1 2분의 1 있는 거 여기 있고 답은 1번이죠 2분의 0 2분의 1 4톱bank 틀어수 2분의 1 5 카드 2 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